최고의 맛으로 뽑은 종목은 보완주입니다. 보완주.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종목은 K사인입니다. 서버용 소프트웨어 로그에 취약점이 발견됐다 라는 기사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완주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가 또 주가에는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면 오픈소스 기반의 라이브러리에 해커가 취약점을 공격한다면 대상 컴퓨터의 모든 권한을 내줄 수 있다라는 이슈였어요. 취약점을 공격하면 대상 컴퓨터의 모든 모든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건 엄청 충격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세계의 글로벌 IT 회사에서도 빨리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어차피 글로벌은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PC, 태블릿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세계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될 사회인데 생각보다 이런 연결고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 군데만 해킹이 돼도 내 개인정보 털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보가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또 악용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이번 주에 부각이 됐어요. 이게 정보화 시대는 확대되고 세계 정보들은 많아지는데 보완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주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메타버스 시대의 보완 중요성은 엄청 중요해요. 이미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형성돼 있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한국 부동산도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자산들이 지금도 많이 생성되고 있고 많이 거래되고 있고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냥 복사되니까요. 내가 컴퓨터로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디다 올려놓으면 누구든 다 다운로드할 수 있죠. 그 자산의 가치는 한없이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너무 많아지니까요. 100만 개가 복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NFT가 생기면서 사이버 자산에도 정체성,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에도 가치가 생겼죠. 이 말은 뭐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보안이라는 게 이 오프라인 작품이라든지 오프라인 자산에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이버 자산에도 보안이 엄청 중요해졌다. 그걸 해킹당했을 때 피해도 엄청 낮을 수 있다. 역시 정보 보안주가 중요하다. 라는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가치가 없었던 사이버 자산의 가치가 생기면 그 사이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도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보안 속도가 따라오지 못해요. 앞으로 보안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거고 그 수에는 정보 보안주가 있겠죠. 보안주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시장도 성장을 합니다. 지금 K사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하나의 거대한 서버에 뭔가를 저장이 나서 그 서버가 털리면 끝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다중으로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정보가 여기서 여기로 이전될 때 이 수많은 컴퓨터에 그 정보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걸 해킹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컴퓨터를 다 동시에 조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보안 기술에서 상당히 월등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고 해킹을 막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보안 기술을 가진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NFT 제작물 거래 시장이 성장을 하죠. NFT를 활용한 토큰 국책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NF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진, 동영상, 미디엄을 여기다가 코인을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K사인이요. 그래서 보안주 내에서도 단연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K사인을 최고의 맛으로 말씀드린 건 K사인 한 종목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정보 보안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질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거고 정보 보안주가 최근에 바닷건에서 조금 올라왔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앞으로 먹을 게 좀 풍부한 섹터라고 보니까요. 정보 보안주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